4 4 오늘은 약간 중간게트로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보성안의 서브로 시작이 됐습니다 아 예 예 아 잘하네요 예 전까지는 절대 강한 거 없이 와 정말 이번에는 네 엄청난 강력한 스매시가 나왔습니다 오우 잘 기다리고 있죠 오오오오오오 또 왔어요 ... 강동수의 서브 아허 네 레트 맞고 넘어는 볼 얻을 수 있고 저도 선수치절때 강한 선수 만나면 굉장히 고전했습니다 예 아 그래서 자 이번에는 나갔어요 이래인 약간은 좀 밀려있는 상황 4대 1로 스마니 앞서 있습니다 자 포인트만의 강동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강동수 선수는 포인트 쪽으로 커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데드마크 넘어가는 볼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승환은 공격을 성공해 죄송해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서브 득점 강동수 이렇게 서브 변화를 통해서 승부수를 띄워야 됩니다 자 다시 수비영 선수와 공격선수의 대결이요 아 이번엔 완전히 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아 또 나갔어요 스킨쪽으로 가볍게 걸고 좋았을 때만 강하게 포인트 쪽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탑스피를 한번 시도해봤던 강동수 와 너무 잘하네요 아 강동수 이번에도 공격시대 아 자 포인트를 따내면 게임 포인트 오승환 자 공격할듯하다가 그냥 넘겼습니다 아아 걸리네요 자 걸리네요 자 걸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요 2번째 게임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바로 공격으로 이어가 던집니다 그런 효과를 강동수가 내야 됩니다 아 그렇죠 살아있습니다 짧게 계속 받아내고 있는 강동수 와아 와아 힘과 파워와 스피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이번에도요 조금 태밍이 앞에서 때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선수들보다 앞에서 때리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도 네 오수환 선수가 너무 완벽해요 지금 네 7대4 와아 강동수의 머릿속에 있는 오수환입니다 강동수 탑스피드 아 저는 선수 같습니다 네 강동수 입장에서는 상극이죠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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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서브 득점으로 강동수를 제압하는 오승환 선수입니다. 오승환 선수 프로리그 지난 시즌 이어서 이번 시즌 출전을 했는데요. 첫 승을 기록하는 오승환 선수입니다. 오승환 선수입니다.